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제가 근데 어제 한 3시나 4시쯤에 편집을 하고 쉬는 날에나 5시쯤 일어나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오늘 장난전화가 걸려왔더라구요. 자고 있었는데 부재중에 한 4통이 걸려요. 처음에 3통까지는 씻고 잤거든요. 한 통에서 계속 걸리는 거야. 받았는데 장난전화라고 하더라구요. 부천 사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불렀는데 안산으로 누군지 얼굴이라도 좀 확인할 겸 보러 갑니다. 황금같은 꿀주말을 방해하는 놈들. 그래서 씻어야 되겠죠? 자 씻고 왔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개새끼들.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고생하는지 모르겠네. 아 졸라 피곤해. 빨리 사과해. 감사. 뭐 뿌리지 마 진짜로. 하지 말라고. 뭐 뿌리지 마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일로와 얼굴 비춰 얼굴 비춰. 같이 먹고. 먹어서 이제 눈에 아래로. 감사합니다. 먹고. 고마 뿌리지 마. 알지. 오늘 원래 이렇게 만나고 아니다. 미친놈에다. 들어와야. 삼겹을 썰어주고 부리는 거예요. 마시겠어요. 다 같이 먹으러 와. 자 조시에 들어가자. 하나씩 더 화이팅이오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꺼져 이제. 니네 지역으로 꺼져 이제. 그리고 아래. 자천.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